이거 그냥 뭐에요? 네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면 시간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면 시간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잘 알아보나요? 자 읽어주세요. 보여주시고 게임으로 즐기는 명작 영화 OST 게임으로 즐기는 OST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몇 개 있어요? 게임 다이어트 어디 가야 돼요? 피트니 유스터 어디 가야 돼요? Let it go Let it go 파이더미 알파이더 근데 왜 게임으로 알아보나요? 게임으로 즐기는 건가요? 게임 야 심판에 자신 있는 사람 말 많이 하는데 아 나 자신 없지 말아 오 랩몬데 야 역시 조회에서 또 명석한 제가 게임이 어떻게 B씨는 나랑 같이 게임해요 제가 볼 때는 너는 게임을 하는 게 맞아 야 슈가게 해 그럼 그럼 게임 할게요 네 오늘 슈가게 하세요 게임 할게요 오 야 레드카드인가 빨간 오 페널티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분이 제일 그나마 영화를 많이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나도 한 명씩 픽하세요 아 됐고 저는 호석이 형 데려가겠습니다 호석이 많이 알아요 저는 지민이 택하겠습니다 오 지민이 오 그럼 짜증 좀 해봅시다 오 펄은? 오케이 펄은 팀이 됐어요 벌칙 벌칙 뭔가요 벌칙 영화 명장면 하나 여기서 그냥 어? 오 그럴까? 일단 이 있으면 확충해봐 근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 형 우리 이렇게 합시다 대사 한 줄 한 줄을 멤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어? 어 그래 그 대사에서 자유 연기를 펼치는 거 아 좋다 자유 연기 좋네 오케이 좋아 자유 연기 네 그럼 방등 가요 시작해볼까요? 방등 가요 일단 명장 영화 OST부터 들어보고 네 뭐야 유명한 노래죠 어 잠깐만 맞아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있습니다 아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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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로키 근데 이제 복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줄넘기죠 그렇죠 줄넘기 그래서 첫 번째 일하거든요 뭐 줄넘기 해야 돼요? 지압한 커플 줄넘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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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이거 우리 마지막에 해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친 거 가위바위보 정보화 어떻게 된 거야 형 중간에 두 번째 아 그래요 근데 먼저 하던 거 상관없잖아 아 둘 둘 그만 좀만 쳐줘 야 진짜 빠바빠 빠바빠 맞춰봐야 돼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외모 형 잘 넘어 주세요 그래 시 시작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큰 게 보통 점프를 하면 아 뿜치마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뿜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 셋 더 이상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네 개까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요? 아니 우리 리듬어때 할 거야? 절대 절대 안 돼 둘 둘 둘 둘 셋 셋 으응 여태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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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도 가져가자, 얘네도 가져가자 아, 진짜 자신매다 이거 진짜 봐주세요, 이거 저 형을 시작하는 거 같다 하나, 둘, 셋 야, 네 개 세 개 자,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뒤로 빼자 오케이, 좋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아 5점이죠 4개? 아, 근데 심판 선생님 이거는 대표 한 명이 나오는 거 어떨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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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야, 스무 일긋, 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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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üş,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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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x, 글 Crew, Nice,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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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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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ref,ote,픎, ROBERT, N축 myself accept 오, 잘한다! 뭐야, 잘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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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열일곱 개 서른 일곱 개 이상 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앞에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B 씨가 2단 뛰기 2단 뛰기로 50개 하면 25개 하면 인정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2단 뛰기는 안 해야 돼요? 빨리 말려 할게, 할게 말, 지금 정말 믿어주세요 빨리 말려, 지금 야, 숨을 5개인데? 3초 들이세요 3, 2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오케이 자, 숨을 5개는 1등이에요 자, 준비 완전 안 떴습니다 쌩쌩이 25개입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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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둘 둘 여러분, 2단 뛰기 레드 카드가 과도한다고 우승 60원 아닙니까요? 레드 카드야! 레드 카드야! 1점 더 깎겠어요, 아... 1등 1등 정국, 레몬 팀 솔직히 이길 줄 몰랐거든요? J-HOPE B 골지에다가 마이너스 2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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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게임 어떻게...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오, 약 오, 약 보여주나요? 한몫? 아, 이거 유명하죠? 신호는 바로 여인의 향기에 나왔네요 아... 이번 게임은 탱볼을 추고 촉감만으로 환승을 차는 게임 네? 어, 야... 야, 괜찮네! 나 애들 촉감 다 알아 정국 씨, 안대 상착해주세요 네, 여기가 뒤인가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 앞입니다 여기 앞입니다 자, 그럼 정국 씨가 맞춰야 되는 분이 뭐, 아니면... 뭐, 위에 귀... 팔꿈치 가려, 팔꿈치 팔꿈치 가겠습니다 팔꿈치요? 네, 팔꿈치 갑니다 오케이, 팔꿈치 팔꿈치 음악 주세요 자, 팔 뒤꿈치 벗어주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십자고기 아닙니다 십자고기 야, 너무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좋아 탱볼을 추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자, 오른손 이게... 자, 1번 봐봅시다, 2번 오, 야, 오, 야, 오 이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것도 두꺼운데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하나가 얇고, 하나가 두 개가 두꺼웠어요 근데... 렘물 이런 게 그렇게... 굵지 않아요? 뼈가 굵지 않습니다 저는... 3 1번 예, 이거봐, 이거 오, 이게... 오, 범위야! 너무 좋아, 이게 오, 이게 오, 범위야, 오 지민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최혜다 형, 지금 탱고 초본 경험 있습니까? 어느 부분만 맞으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뒷목살 와... 자, 마지막 휴져 뭐하라고... 이렇게 한거 맞나요? 이러보세요 1번입니다 지민씨 오케이 지민씨 선택은 몇번? 2번? 왜 2번이죠? 부드러웠습니다. 본인 파트너의 목은 부드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를 바꿀 기회 있습니까? 바꾸고 싶어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으면 2번 안 해요. 그러면 3번 하겠습니다. 안대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알싸. 자, 2번. 이제 못 바꿔요. 네, 2번. 2번. 안대를 바꿔주세요. 자, 확인. 내 목에, 내 목에 그런 게 부드러워. 야, 마지막에 진짜 목에 그런 게 부드러워. 야, 진짜 마지막에. 신혜 형이 이번에 심리를 되게 잘 긁었어. 진짜 잘 긁었다. 와, 심장 뚫린다. 자, 다음 팀 나와주시죠. 형 이거 합시다. 손등에 이거 있죠? 여기를 어, 괜찮네. 그 정도면 봐. 와, 잘한다. 스파이더맨인가요? 왜 그래요? 거의 정면입니다. 그렇죠. 보이세요? 네, 자, 자. 자, 갑니다. 아니, 아니, 왜. 아니, 형들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자, 자, 자.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가, 여기, 어디가, 여기. 어디가 카메라예요? 거기 카메라예요. 자, 자, 자.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자 3번 갑니다 3번 생각보다 작은데? 오 야 짱짱하다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자 좀 더 그만 가서 얘기하시고 아니 겁이 너무 많아 일단 2번은 되게 여리여리해요 그러니까 B 순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3번 가시겠어요? 제가 제 없이 3번 갑니다 진짜 1번 가겠습니다 1번? 3번 가겠습니다 3번? 오케이 야 미치 형 미치 야 야 야 간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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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빠바바바밤 아 대박이다 진짜 야 예 빠바바바바밤 어떻게 가죠? 아니 이게 뼈 마디가 되게 굵어 아 비가? 가운데 가운데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해봐 눈 감고 다시 한 번 앉아 이거 너무 너무 초대형인데? 너무 너무 나왔다 네가 선택한 거야 이거라고? 형이 아까 직접 선택한 거야 이게 완전 짱 쪽이야 야 진짜 형이 선택했던 선수 진짜? 2번 이거 맞아? 사실 레몬 아 진짜? 제가 B가 B가 튼실해서 얘가 할 때 힘을 엄청 줬어요 이렇게 저 2번이요 내가 3번 할 때 힘을 엄청 줬거든요 그래서 형이 말했잖아요 야 이거 어렵네요 아니 이게 3번 다 제가 뽑았어요 칼꿈치 이 뼈 목살까지 최고의 남자입니다 우리가 형을 좋아하나 봐요 목 내면 이 형이 따라올 수가 없죠 영광입니다 자 이제 3번째 게임을 바로 가볼까? 3번째 게임 야 러브 액슈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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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싼다 우리 이 영화는 뭔가요? 이건 이제 모백 스케치북으로 이제 쓰는데 이거 마주가지고 자 세번째 게임 어떤 건가요? 스케치북 스피트 게임 아 어차피 상위권 랩몬팀 정국팀은 해봤자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1대1 대치고 가세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가 볼까요? 게임 가요 여러분 이번 게임은 시번 게임입니다 시 자 와 국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국기 그것도 힌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치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나 왠지 안 봤는데 풀었을 거 같아 맞나요? 우와 이거 뭐야? 역시 선수 뒤에 눈이 날렸습니다 다음 문제 정원 아 물 뿌리개 오 칩 딱 봐도 태권도 잘 그린다 얘가 너무 잘 그려 짐 짐 짐 태평양 태평양 야 저거 어떻게 해보셨냐 짐이 많아요? 잘 그렸다 사물놀이 와 진짜 잘 그렸다 그 옛날 사람 조선시대? 선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개 써 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치 물고기요 개복치? 어 복어 복어빵 황금인어빵 이거 나올 거 같았어 아 형 아 저거 숫자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지 저거 써도 모르겠어요 사반어? 방어 아이 방어 차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정우 씨가 다 했어요 자 예시를 보여줬죠 말하는 거 말하기 시 작 아 뭔가요 아 근데 이거 좀 맞추기 어려울 거 같아요 향수 저걸 왜 그린 거죠? 직관적으로 보세요 침 아이치 직관적으로 모르겠다니 침 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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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정답 안 보고 한번 맞춰봐야 돼 개미 아 이거 쉽다 거미 와 이거 쉽다 난 맞췄어 나 이거 이미 맞췄어 맞췄다고요? 제가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 같아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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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아 축구 정답 나 맞춰봐야 돼 아파트? 빌라? 댁 아 버스? 와 한문제 이거 뭔가요? 바로 맞춰봐 삼귀엽살입니다 와 진짜 형 그림 진짜 자 아까 전에 찾았어 침 아니에요? 사람 침 뱉고 있는 거? 트레임입니다 트레임 여기 헤어 아 머리였구나 귀 이건 진짜 이거 진짜 못 맞춰봐 개미까지 했는데 비양이 형들이 그림을 다시 있지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맞춰봐요 파이팅 대한민국 제주도 이야 묵꽃놀이 폭주 사이다 콜라 음료수 아 너무 많이 그렇게 막 뭐야 향수 오 빨리 빨리 야 이거 쉽죠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이게 저한테 해줄까? 콜라 패스 야 이거 쉽다 아라곤 이거 어떻게 반대전 야 펜싱 그렇지 이거 금방 하죠 이거 금방 하죠 이거 너무 급했다 저건 너무 급했다 맞춰봐 맞춰봐 뭐야 뛰어내리는 거야 다이밍이에요? 다이밍이에요? 월홀피트입니다 아 월홀피트예요 잘 맞추시네요 예 아 이겼다 지미야 형 천재야 그니까요 형 천잰데 왜 그렇게 형 이제 지니어스야 형은 제가 개미할기였으면요 형님 야 너 개미할기 개미할기는 야 그게 더 어렵다 아니 개미할기 시작 우유 콜라 사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뭔가요 MP3 PMP 핸드폰 스피커 오우 TV 예 야 이제 이건 쉽죠 향초 더블티 와 야 이거 2분입니다 2분 밑에 신발 내핵 낮에는 패스 오케이 여기 아 방금 이거 진짜 러브 앱션이었다 여기 정나도 연습실이었습니다 아 연습실이었어요 기발했어요 기발했죠 쉬 뭐야 이거 냉장고 와 야 야 왜 아 이거 어? 바지 바지인데 왜 뭐야 이게 뭐 어쩌라고 바지 손바지 뭐야 자 뭐야 카메라 야 감독님 야 이거 뭐야 이게 달리자 런 야 이거 뭐야 뭐야 TV 스크린 밖 밖으로 화장실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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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샷 오 세 분 중에 동점이에요 지금 야 야 야 아 작업실 위 아래 하이 야 이거 뭐야 패스하다 패스하다 이거 모르겠다 야 이거 이거 맞춰놔요 컴퓨터 야 뭐 이거 밑에서 올라온 기분인데 우리의 호흡이죠 이거 아 근데 이거는 태용이가 예전에도 제가 처음에 그림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는 우리 팀 최고의 또 연기돌 그쵸 신영이랑 또 같이 연기를 하기는 제가 제가 자 바로 벌칙은 해야죠 벌칙은 해야죠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지금 벌칙을 만들고 있고요 다음 아참 쓰고 있어 진짜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에다가 진짜 명작이 완성됐어요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 5년만에 연기를 다시 해보네요 이야 약간 연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네 누아르입니다 장르는 누아르에요 누아르 액체 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귀가 끼우고 싶어요 시민아 나도 잠깐만 살살 뀌게요 오오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 네 형을 위해서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모든 장을 좋아했죠 브로맨스 누아르 누아르 아 근데 왜 두 개가 방구일까요? 기준점 방구 몰라 어떻게 됐어 누가 방구 어디 썼냐 형이 어떻게 지고 오셨나요? 네 네 다음에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대중과열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 잠시만요 정신 멈췄나봐요 자 대중과열을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요 뿡 박수 여 Trainer 네 глий 한글자막 by 한효정